참 말이 무성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출범하고 대개 대통령이 새 정부를 꾸려서 출범하게 되면 대개 이제 100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개 100일 정도면 그 정권의 성패가 대략적으로 결정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지만 초기에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을 아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그런 한 기업 원로 기업인하고 대화 가운데서 대개 이제 그분은 원양업을 해서 큰 부를 축적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날에 인도양 같은 데서인지 그런 원양어선을 모으는 선장 역할을 해보게 되면 산더미보다 큰 그런 파도가 이렇게 덮쳤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대개 그 배를 모으는 선장이 그런 키를 그냥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배가 전복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큰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라는 것은 문제인 거죠. 큰 문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키를 꼭 잡고 정면으로 파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기계와 결기와 현명함이 있어야 자신과 그 선원들 전부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날에 그런 직장생활을 했던 경험을 보게 되면 여러 상사들을 모시고 일을 했고 제 또한 상사가 돼서 일을 해보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유행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유행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는 피하는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피하는 류의 사람들은 지도자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로 기업인은 이런 이야기를 저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장 또 전무이사 대표이사를 시켜보게 되면 항상 기업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으로 가서 문제를 직시하고 분석하고 규명하고 문제 해법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꾸 변명을 하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문제를 피하는 유행의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인물은 절대 지도자감으로 세우면 회사가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대화를 통해서 나눴던 그런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개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인간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개인의 삶이든 공격적인 일을 담당하는 지도자든 간에 세상사는 본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면 돌파, 문제의 직시, 철저한 분석, 원인 규명, 대안 마련, 우선순위 결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문제의 해법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스스로가 그냥 마치 얼음이 녹는 것처럼 해결되는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는 반지성이라는 그런 용어가 유행하고 그런데 한마디로 보면 거짓과 위선이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현안을 오늘도 소음을 좀 내려놓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인생사가 돌고 도는 거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고 좀 어려울 때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좀 잘 나갈 때 폼 잡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든지 또 본인의 그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무슨 선거에 출마한다든지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있을 때 그냥 권한을 남용하고 별짓을 다 했으니까 사람이니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고 오늘 5시 무렵에 나온 속보가 검찰 빅3에 윤석열 사단을 배치했고 대검차장에 한직에 있던 이원석 씨 중앙지검장에 제주지검장으로 그렇게 한직으로 밀려났던 송경호 씨 조선시대 때도 유배를 많이 보냈던 데가 제주도죠. 지금은 아주 관광지로서 좋은 그런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아주 가장 먼 그런 유배지가 제주도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그렇게 원대 복귀를 시킨 그런 내용을 다루고 지금 조선일보의 일면에는 검찰 빅4의 윤석열 사단 친문 4인방은 한동훈 있던 곳으로 좌천되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이 대부분 이상적일 수가 없으니까 대개 사람이 세 가지 부류의 시각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로 눈앞에 있는 모기만 보는 뱅아리 시각이 있을 것이고 조금 그보다 더 보는 참새 시각이 있을 것이고 높은 하늘에서 전체를 조망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독수리 시각이 있겠죠. 개인의 삶에서도 인생사를 독수리 시각으로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게 되면 삶의 부침 속에서 내려갈 때는 참아낼 수 있고 올라갈 때는 겸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척을 많이 안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사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데 항상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항상 내려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올라갈 때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그냥 남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별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어느 회사에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그냥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회장한테 그냥 그만두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그냥 퍼붓고 해서 제가 일찍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사직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회장님이 좀 기계가 있는 분이죠. 내가 그것까지 못 견디면 사업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임기를 마치고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마는 그때 참 그 사람들이 야멸찬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년, 천 년 갈 줄 알았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그런 조작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천 년, 만 년 그냥 권력을 향료할 수 있을 생각했는데 5년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인간 자체가 좀 사악함이라는 그런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선하거나 이상적인 사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만 얼마 만에 그냥 이렇게 결판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사 돌고 돌기 때문에 잘 나갈 때 너무 날대지 말고 그런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자격을 부여했다. 선줄직 공직자의 수명은 5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62세입니다. 물러나면 67세입니다. 지금 수명을 보면 90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창창한 앞날이 있는 것이죠. 오로지 법치라는 그런 기준과 잣대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악과 손을 잡거나 악과 타협하거나 자신의 인기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악의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윤석열 정부의 초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서 악과 손을 탑거나 이미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묵시적 은폐나 적극적 은폐를 하는데 그냥 개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의 소신과 원칙도 어긋나지만 소위 자연계의 법칙에도 엄격하게 어긋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이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간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죠. 그렇지 않고 그 문제가 너무 큰 문제니까 그냥 덮어야겠다. 이따위로 생각하게 되면 본인 자신도 골로 가겠죠. 본인 자신이 골로 갑니다. 본인 자신이 오래 권력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반듯하게 사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정말 이번에 검찰의 요직을 맡고 계신 분들도 오로지 국민만 보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옳은 길을 가야 된다. 라이트웨이를 가야 된다. 선한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또 하늘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인생사고 모든 공직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사가 돌고 도는 것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그런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